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를 해양 석유화학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무경 전남도 의원은 오늘 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해양 석유화학 분야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특성화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성화대 전환을 위해 도의회와 전라남도, 정부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